나눠 눈앞에 있는 돈은 무조건 먹고 봐야지 모자라는 건 내 지갑에서 까고 아우 나 안 됐어 난 3년 뒤에 받을게 그때 줘 나 지금 받아도 되지? 야 너 내가 왜 그렇게 동지 의식이 없냐? 동지가 주신 대잖아 내가 5개월 동안 그 지랄을 따면서 호래비 냄새를 맡았어요 내가 어디서 보상받아? 내 총총에 개시로 메꿔야지 너 미술관장이랑 잤냐? 안 잤지 근데 그걸 니가 왜 물어봐? 안 잤으면 그것도 재주다 고기를 안 팔고 고기 굽는 냄새만 팔았냐 5개월을 씹던 껌 내가 고기야? 이게 진짜 똥 닦은 걸레를 입에 초물었나 어서 어른한테 씹던 껌 씹던 껌 나이도 어린 년이냐 굽히고 배우는 맛이 없어 그냥 그 중년에 욱하고 올라오는 거는 주기적으로 섹스를 안 해줘서 그래요 아기 주기저기 뭐야 안 한 지 한 3만 년 되지 않았나? 나 어떻게 얘라도 좀 어떻게 해요 진짜